나임미니스 본인들도 몰랐죠? 자 인사! 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입니다 자 한명씩 인사합시다 한명씩 네 한명씩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 손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 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의 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의 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의 막내 이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임미니스의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들도 지금 무대의 첫 노래 건물이 흐러나서 너 오늘 완전 반응이 너무 좋죠?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춥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환경 소리 때문에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이야 걸그룹이 후끈 달아오르는 걸 정말 오랜만에 그랬네요 근데 저는 나이미스 아까 잠깐 앞에 왓섭이 노래할 때 잠깐 제가 대기실을 갔는데 참 따뜻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이 정도 뜨면 예의도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우 선배님 손이 차다고 내 손을 뜨겁게 만져주는 거야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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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괜찮은 친구들이야 특히 운치씨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부러워요? 예! 니들도 마흔세 대박 정말 손차고 죽겄어 오돈 아 땡기면 안 돼 이쪽도 안 되네 잘 올라가자 잘 올라가자 사실 그렇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연예인이 무대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한 번 본 게 얼마나 아름다운 군생활의 추억이 되겠어요 그죠?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장병이 여러분들한테 응원해 한마디 해줘요 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군대에 있느라 고생이 너무 많고요 방금 가까이서 뵀지만 여러분들 인물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한다 그래 그런 멘트 좋아 네 오빠들 군생활 잘하시고 나중에 밖에서 따로 뵈요 오빠 맞아요? 네 오빠들이지 무조건 군대우면 다 오빠예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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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오늘 제 윤포병 여단 장병 여러분들 잠 못 잡니다 근데 추운데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지금 나이뮤즈스가 굉장히 추워보여요 내가 이런 걸 나는 입어봐서 알아 나 난 돈 짧은 것도 입어봤어 남잔데 옛날에 황문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 장병이 여러분께 또 나이뮤즈스가 선사해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? 노래 한 곡 해야죠 다음 노래 어떤 노래? 다음 노래 와일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일드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와일드 듣고 질서 지키고 그 다음에 앵컬 크게 외쳐주시면 앵컬 한 곡 더합니다 알았죠? 오케이 자 형이 잘 보지? 자 라인뮤즈스의 제목이 뭐? 와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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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음성 뭐야 박사음성 박사음 úter Dharma 아 싸움 평화 여왕 cooperative 그래서